너가 죽어 너가 죽어 너 내가 죽어 어어어 으으 으으 으 어째어 흠을 들어보니 혹시 계약하셨다는 팀이 포나이스 같은 것은 아니죠? PH프로즈는 하지 마세요 이미지 훼손 고소합니다 이미지 훼손 깔끔하게 먹었어 꼭 끼워 야야야야야야야 왓할류 두잉 아..뿌네야가 뭔 뜻인 줄 알아? 왓할류 두잉 뭐해 이 뜻이에요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프가 약간 의성어 오프 뿌네야 귀여워 빨리 잡아줘 빨리 잡아줘 잘했지 세범이형 블루 다시 가져갔다 아 상대 탑 칸이라고? 야 날뜩한 칼 이거 그 그 한 선수에요? 그러면 로밍 한번 살짝 맛보겠습니다 네이스 잡았다 내꺼 내 거 내꺼 내꺼 내가 어디 갈 것 같아 이거 앞으로 뛸 것 같은데 무조건 너 이거 밟고 들어가 너가, 너가 글로 가 이거 와드는 어시스트 안 줘? 너가 죽어, 너가 죽어 나 살려줘, 받아야 돼, 너가 죽어 너가 죽어, 너가 죽어 너가 죽어, 너가 죽어, 너네가 죽어 엉? 어땠어 그럼 이제 제이스랑 만라인존 하러 가볼까? 잠깐만, 살짝 뺄게요 공평하게 타 서로 없을 때 싸워야죠 아 근데 리신 뭐하지? 난 아칼리 잡아 야야, 왜, 왜, 왜 이걸 더 간다고? 야, 여기 다 가야 되잖아 우리 아, 나 죽기 싫어 제이스가 갈리 여궁 쓰고 있네, 여궁 출연 아하하하 야, 나 진짜 내가 잡을게 막타! 음업! 흠을 들어보니 혹시 계약하셨다는 팀이 포나엑스 같은 곳은 아니죠? PH프로즈는 하지 마세요 이미지 훼손 고소합니다, 이미지 훼손 아우, 죽어 그냥 너, 얇아 죽겠어 흠! 야! 너 왜! 어허허허허헣 아, 아쉽다 어, 뭐야 오잉? 어린이즈님이랑 을왕님 있네 우리 팀에 서폿 말만 하세요 뭐, 뭐 해드릴까요? 제 쓰레쉬 승률 보고 오세요 아, 상대 서폿 지금 뭐 해야될지 모르는데 레오나? 레오나 귀엽네 레오나 2스킬 바닥 쓸기로 끊고 트페 궁 쓸 때 골카 날리기 전에 큐 써서 벙찌개 만들고 가렌 달려오면 있어서 밀어버리고 니신 들어올 때 큐각 줘서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늦배 어때 우리 센데 아, 이미 차단이네 누가 대신 전달 좀 아, 서폿은 말 많아야 돼요 아, 환상적인 딜교환 미드 틀이 있나? 나, 나, 나는 행복해 어, 나는 행복해 나, 나 할 거 할 거 다 했지? 다 썼어 이러던데? 자, 내가 대신 죽으면 괜찮아 내가 대신 죽었어, 이즈영 차단 당할 것 같은데 에어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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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리신이다 야, 그렉 걸었어, 내가 와, 찢었다 진짜 그렉 건 거 본 사람? 뭐야? 으으! 게이밍 우와 뭐야 뭐야 와 미처하다 우리팀 대합불 피오라형 약간 신나는데? 아 오라형 내가 그 랜턴이 없어 리신도 있을 것 같은데 리신 끌었어 리신 Given 내가 말했지 있을 것 같다고 내가 리신 끄는 것 봤지 이거 내가 바텀 가서 맞아 안 터지는 게 중요해 지금 바텀이 지금 이 게임이에요 나 그거 빠졌는데? 나 저만 박아놨는데 도라 형 괜찮아? 나 최선이야 최선 오 뭐야 뭐야 아 아 이즈 뭐야 이게 장인인가 진짜 진정한? 야 우리 팀에 이즈 장인, 애니비아 장인, 카소스 장인, 쓰레쉬 장인 아 이거는 누구 하나 주기 애매하니까 피오라 주자 한 번씩 해줘야 돼 한 번씩 해줘야 돼 아 아